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키웨스트의 김피디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24일 업비트에 상장한 미나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용량을 가진 암호화폐입니다. 영지식 스나크라는 고유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 증가에도 블록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증명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자에게 증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플랫폼을 기원 블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비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나는 전체 트랜잭션 기록을 모두 검증할 필요 없이 압축된 증명만을 검증하는 영지식 스나크를 사용합니다. 영지식 스나크는 기존의 영지식 증명을 좀 더 간결하고 비상호적인 환경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변형한 기술입니다. 작은 용량 덕분에 확장성이 높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 네트워크의 크기는 22kb에 불과하며, 이는 300gb인 타 블록체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미나 프로토콜은 계산 요구사항을 줄이기 위해 디앱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합니다. 또한 보안 및 탈중앙화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년 10월에 코다 프로토콜에서 미나로 브랜드를 변경했습니다. 에반 샤피로는 미나재단의 CEO입니다. 그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학사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 후 CMU의 개인 로봇 연구실에서 로봇 플랫폼에 관하여 연구에 집중하면서 석사학위를 추가로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모질라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로는 아니샤 레인즈가 있으며, 그녀는 현재 미나재단에서 엔지니어링 개발팀 리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8년 오언랩스를 설립했고, 4년간 개발기간을 거쳐 21년 3월 메인넷을 런칭하며 미나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미나의 상장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쿠코인 등이 있습니다. 미나의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23년 10월 24일 16시 5분 555원이며, 23년 10월 25일 오후 12시 기준 미나의 시세는 1,000원입니다. 555원에서 출발한 미나는 16시 47분 40분 만에 697%포인트 상승해 4,425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며, 고점에서 18시 23분 1095원까지 마이너스 7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 올라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주문이 몰리다 보면, 내가 주문한 내역이 몇 분간 멈춘 상태처럼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쉽지 않으므로 매우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나의 유통량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약 9억 9,051만개이며, 총 공급량은 약 10억 8,797만개로 확인됩니다. 미나의 시가총액은 약 9,929억원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5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나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20만 9천명입니다. 미나의 본사 주소는 프런치베이스를 참고한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기간 운영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소수의 주체만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탈중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나는 영지식 스나클을 통하여 블록체인의 크기를 22KB로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미나는 낮은 성능의 하드웨어로도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네트워크의 탈중앙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미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지식 앱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영지식 앱은 미나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사용되는 기술로, 개발자들이 미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미나 기반의 오프체인 디앱을 구축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오프체인 결과값을 미나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미나 프로토콜은 블록체인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작게 유지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분산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하기가 더 효율적이며, 더 많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미나는 영지식 앱 기술 활성화를 통해 여러 가지 디앱들을 네트워크 위에 구축하고, 자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분야는 변동이 큰 분야이며, 투자와 사용 시 리스크가 따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 기술 발전, 규제, 경쟁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전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나 프로토콜 또는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나 사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연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인트 바이 키웨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기구, 블록체인 등 경제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강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 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